은핵의 레인저 행성으로 오는거군요 또 탈출을 해서 목소리 같고 어른 남자야 목소리가 결함이야 라첫은 은핵의 레인저에 입단하지 못한걸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나네 마 하지만 별덤별이 오토바이 멋있다 눈썹 짙다고? 아 진짜네 라스의 눈썹 왜이렇게 짙어 송송언입니다 눈썹 있었어 뭐야? 벡터가 부족하지 못해 아랫다 옐리로시티에 가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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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아이콘다 잠시만, 멈췄다 일로 인한한한 아이콘다 제게 주인공 제게 주인공 감사합니다 제게 주인공 무슨 말이야 제게 주인공 제게 주인공 제게 주인공 제게 주인공 제게 주인공 완전 쪼끄만해 이 아래 얘는 어떻게 알아 설명하는 애는 그 영웅이잖아 안받아준 퍼크 그쵸 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건 뭐야 이 쪼끄만건 이거 뭐지 아까 조명으로 쓰던데 일로와 어 죽였다 야 돈 모아 이거 돈이야 이거 다 돈이야 뭐야 되게 오리잖아 갑시다 어?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아닌가? 공비소로 돌아가야되는데 여기 뭐있다 두개 두개 어? 점프 높이하는거 있다고? 이거 두개밖에 없는데? 커다란 틈새 라츠에서 어린 장난이였어 믿음직한 스윙샷까지 약간의 담명만 있으면 건넣었었었지 빨리 설명해 이 녀석아 어떻게 해? 이제 밟고 가는건가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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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위? 무슨 위? 무슨 위? 아무것도 없어 어? 어? 절망적이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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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뭐가 있어? 어? 어딨어? 뭐가 있어? 저거 저거? 저거 어떻게가 저거? 저걸로 뭘해야되나봐 줄이 있다고? 줄이 어딨어? 휴전 수르기 야 이런 기능이 있어? 설명했나? 찾았다 이게 컨버스터? 탄약이 없습니다 원할 때마다 무기를 바꿀 수 있는 쾌감을 요렇게 세모 누른 다음에 컨버스터 요걸로 누르면 빠르게 바꿀 수 있다 L2R 뭔가 쏘면 문이 열린다 여기다 컨버스터 쌓여야 돼 오케이 어! 어! 무슨 미래인 거 같은데 무슨 수동이야 문 열고 닫는 게 녀석들 블라그 기본 그런 건가 보네 대시기술험사 대시기술 총으로 쏴야되나 이런가? 뭐야 몇 발 없어가지고 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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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하늘에 뭐 있어? 하고 열쇠 사람이 호호호 맘짝 따야 될 거 같아 여기 먹을 것 있어 궁금해 어딨어 그만 enm에서 차량은 왜 안 보여줘? 아압 저기만 구멍이 있어 여기서 쏘면 되는거 아님? 조심해 망토같이 없어 그냥 점프하면 한 대수만 쏘자 안전하게 죽겠지 뭐 다쌤 총알 다쌤 아 저거 완전 진짜 피구나 총알은 내 손 리필되니까 아 죽이는거 맞겠지? 전혀 끄떡도 없는 느낌이야 죽은거 맞아? 잡았다 저거 적체력이 안보이니까 완전 만화처럼 뭐 이상한거 먹었다 뭐 그거 총알 총이랑 요거 근접을 섞어서 잘 살게 된거 총이랑 요거 근접을 섞어서 잘 살게 된거 근데 총이 그렇게 쎈건 아니네 새 홀로그램 카드를 먹었어 피통 좀 먹고 옵션 한번 볼게 카드 컬렉션 새로운 카드 난 비가 아리야 넌 방금 첫 홀로그램 카드를 입수했어 잡을 물리치면 홀로그램 카드를 한 장 얻을 수 있어 새장들이 팩을 찾을 수도 있고 한 벌을 완성하는거야 왜? 팩 개봉? 템을 주네요 바운섀 아이템 주는거야? 생각해보면 다소 과하다 싶으면 헤비 바운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템을 드네 와 이거 그건데 플스에서 DL판으로 사면 그냥 주는건데 여기서 이렇게 주네 지금 그렇게 준건가? 헤헤헤헤 DL판 사면 주는거잖아 준다고 소이트만 다크소울은 10시나 10시반 도저히 할거같애요 나 피없다 근데 오 위험해 도망가 나 뒤에 체력이 있어 뭐 이렇게 쎄 이거 아 왜 애들이 하는게임 맞아 이거? 너무 쎈데? 넘나 넘나 강한거 아닙니까? 어 왜이렇게 약해? 떼는게 더 쎄잖아 이게 더 쎈데? 크림? 응 크림? 크림? 그거 수류탄을 쎕시다 총은 별놈같애 수류탄이 짱짱 센 듯 가자 와아 아유가 한파에 준잖아 온나 강하지 수류탄 8반 총은 40발이거든? 엄청 세네 일루와 맞어 이래 뭐고 왔습니다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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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찍기 위해서야 아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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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은 어떻게하지? 저기 있는 녀석은? 도망가 잡아야되는건가 혹시? 잡아야되는거 아닌거 같애 그게 안떠 잠깐 일단 체력좀 먹고 안돼 총으로 쏘다 아아 총으로는 뜨네요 수류탄이 안 뜨네 사이드 공격 뭔가 잔재가 떨어진다 어? 뭔가 우속도 떨어지고 있어 열없을 밟을때가 없는데 약간 자동이네 오케이 간단하네 문 열어? 여기 문 열어 같은데?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잖아 아까 처음에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잖아 아까 처음에 여기가 함께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동의한 도심으로 다 흥미로운 여기가 일하는 곳이 어? 랜잇두잇 현랄 또는 현랄 또는 현랄 적용으로 어디에 일하는 곳이 그럼 왜 너는 없지? 뭐, 누군가 사진을 찍어야 했지? 아니, 이리 와! 나 지금 한 차례! 사진에... 돌 짓고 쩐다! 날카라 로봇이라 그런 짓이... 파는 거야? 야, 얘 뭐 대책 없네... 너무한 거 아냐? 이런 거 아냐? 이게 뭐야? 나는 또 잡았어! 류원! 류원은 누가 막 이리 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꺼졌네 비행기가 그 다음에 노발리스 무기를 재빨리 변경해서 할당된 무기로 변경하세요 완전 쓰레기 됐는데? 고친다고? 여기 새로운 마을로 왔다 함서를 숙여할 누군가 찾기 야 버리는 게 낫겠어 완전 찌그러졌구만 그래 쇠고 훔치는 게 낫겠어 무기 업그레이드 바데트론 상점 아 여기서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체력과 탄약본 트리토리얼 라이저를 선택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십쇼 트리토리얼 라이저? 일단 직캔들 해보자 이 가짜 무기는 바데트론 상점 운영자로 하여금 업그레이드 사용하는 방법이 아 트리토리얼이네요 어 라리타니움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구입해라 저 이상한 거 보석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이라이트 우프로 눌러서 아 체인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스터리 업그레이드 해제 무기를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한글이 원래 이런 건가 더 큰 고통 이것은 모두 끝입니다 오케이 트리토리얼 끊는다 와 맞네 컨버스터 총이랑 수루탄이 있거든요 나는 수루탄이 좋던데 컨버스터도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비행기 잡을 때는 컨버스터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위에 거 뭐야 적을 향해 더 빨리 탄환을 어 발사해서 적을 밀어버린다 밑에 거는 탄약 탄약이 늘어난다 수루탄은 탄약 위험지역을 넓게 위험지역을 더욱 넓게 효과 범위거든 다른 무기 지금 살 수 있다고? 그래? 이건 뭐야 파이로시터 불타는 파이로시리 액체를 발사합니다 아 이게 무기야? 프론트 드럼 4,000원 주기적으로 충격파를 일으키는 높은 진료에 가짜 원자를 배치합니다 바운서 아까 주신거다 그쵸? 100원밖에 안해 이거 사자 좋아보이네 볼트와 이 근사한 무기 오케이 샀다 체력과 탄약 보충도 하고 여기서 무기 업그레이드하면 아 바운서 큰일날뻔는데 컨버스터 이상한거 할뻔했네 요것이 좋을 거 아냐 이게 그쵸? 바운서 마그네 바운서 퓨즈가 길면 적에 붙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연장 퓨즈 이게 뭔데 한번 써보자 바운서가 뭔데 오우 이거야? 이게 좀 허접해 보이냐? 흐흐흐흫 와우 오호 오호 뭐야 이거 폭탄이잖아 폭탄총이네 오호 어 좋아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지말고 가봅시다 괜히 아껴야지 아껴야지 뭐가 좋은짓 고곳에 행성 방어하네 아 다 썼어 6발밖에 없어 이거 어디서 밀발밖에 없어 흐흐흫 총알 총알 흐흫 갔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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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내려죽 감기 이러기만 간기 가운서 자욱봅 도는건가 어 진짜 유도인가 봐 아까 마그네틱 어쩌고저고 하던데 일루와 터지고isten 난리 난다 형 가방에 막 터지고 난리 난다 이거는 뭐야 반찬이야 xp 레벨파면 아까 바로 뭐라고 했지? 정말 안되었어 아 근데 맞을때 피가 많이 단단해 내가 맞을꺼야 이거 봐 이거 봐 쪼라트 부딪쳐져 엄청 아파 레벨업하면 최대체자 골씨같은게 있나? 세상의 함선 시장이 위험에 처했구만 구해주고 자동 저기 비행기 얻자 버그워시 난리났어 지금 햄? 이거는 수류탄이고 이거는 아까 그 총총 탄환이 따로 있는거구나 다좋은데 총알이 너무 적다 그거 먹었다 업그레이드 아 오고있어 새 홀로카름 카드 획득 고템인가? 레벨업에서 최대체력 업 레벨업은 최대체력이고 무기는 주워서 쓰고 그런건가보네요 헬로우 헬로우 나오세요 시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고템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끝나면 좋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대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드래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름다운, Skid McMarkz. 기다려, Skid McMarkz? 이 프로의 hoverboarder? 저의 아름다운 인포봇에서 이리디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가 계속해서 저의 아름다운을 보면서. 여기, 살펴봐봐. 살펴봐봐. Hey, Uncle Blackwash. Skid McMarkz 여기. 너희의 아름다운. 제 아름다운, 나이의 아름다운, McMarkz 스포츠샥에 있는 아리디아에서 이리디아에 있는. 그리고 이것은 운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팬들, 쇼레브리티, 제 갓자트론 스폰서들, 제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비롯한 아름다운이 났다오는 것이다. 하, 넌야 약간 이리디아를 생각해 보았다. 마치, 잠시만요. 지금 수고하자마자의 아름다운, 저의 아름다운 물러에도 여기 같은 another. 이제 수고하자마자의 아름다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 안하고 말하자마자에 내게 먹어야지. 이런 사람의 삭제하고 있어, 그지압된 단지. 누구지압,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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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사람을 좀 던져버려!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해! 내가 죽을때라! 스키드 맥마크스가 위의 공격에 처해있다 스키드 맥마크스가 위의 공격에 처해있다 도와줘야 되지만 우린 함선을 고쳐줍니다 오케이 시장은 어디갔어? 시장한테 고쳐달라 합니다 여기 누르면 지도를 볼 수 있다 그랬거든? 선택 목표 함선을 수리한 누군가 찾기 선택 목표 동굴을 타면 숨겨진 보물찾기 아 숨겨진 보물찾기도 있어? 가자 일단 함선을 수리할 누군가를 찾아야겠어 동굴은 에이슨 일단 이쪽으로 갈까 지도 이거 마킹은 안되나? 마킹은 안되네 그냥 보기만 하는건가봐 못잡은거 동굴이랑 발칸있었어? 동굴이랑 발칸있었어? 동굴 잡고 연속길이야 여기는? 체력이 30이구나 어딨어? 어? 어? 저쪽에 뭐 길이 있다 여기가 시장 집으로 가는 덴가봐 여기가 시장 집으로 가는 덴가봐 이거 뭐지? 저쪽에 여기 제일 처음에 왔던데 아닌가요? 맞죠?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젤 뭐지? 체력과 탄압 보충 얼마야? 체력 보충 64? 나 지금 얼마했지? 업그레이드 해야될까? 이거 바운스 사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네요 일단 고비 저쪽 내려가서 저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른 종사자구? 지금 얼마였지? 4000원이란데? 4000원 모으고 이쪽이 길이야? 아 그래? 지금 누군가 도와줄 사람 찾던지 아님 동굴 가야되거든? 난 맵을 봐도 모르겠어 뭐야? 어? 괜히 점프했어 어떡하지? 어어? 허잇 뭐야?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올라가진다 좋아 여긴 뭘까?